아까워서 어떡하냐 엄마가 나 생각해서 보낸 건데 나 좀 씻을게 많이 남았네 이 정도면 셋이서 배불려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가 예수님이냐 기적이라도 일으키게 일으키죠 취사금지 조항만 풀어주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다시마 주문한 맛 굴이 수술 일어나면 세팅 일어나면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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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짠 삼계 파스타 완성 아 우리 엄마 삼계탕으로 만든 거야? 요리도 못 하면서 괜히 품 잡고 싶을 때 만드는 게 파스타 아니야 음 맛있다 맛있어? 너를 먹어봐 생각 없어 먹어보라니까 아 아 아 맛있지? 삼계탕 육수가 맛있는 거겠지? 맞아요 나란 거 없어 다 어머니 솜씨지 뭐 어머니께 죄송하네 나 이런 거 받을 자격 없는데 괜찮아 너 아님 우리 엄마가 언제 의사 사이에 꿈이나 꾸겠어?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달콤한 꿈을 꾸게 해드린 거라고 치자 뭐 아주 짧은 한여름밤의 꿈이겠지만 나 불렀어? 쟤는 낄 때 안 낄 때도 모르겠지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와인 있던데? 콜 콜 이것들이 야 야 나 아프다고 이거 어디서 술 파티를 벌이러 안 하지 마시고 야 야 야 야 그걸 건드리지 말라니까 짠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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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도 어! 야! 얘 노래!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? 그게 아니야. 선배 좀 와. 그건 뭔데요? 오브 같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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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그 여자 혼자 못 둬. 절대 혼자 둘 수 없다고! 아... 넌 혼자인 게 더 어울려. 나 역시 혼자가 더 좋구만. 미안하다. 하... 아... 이제 좀 살 것 같아.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숨통이 조여왔거든. 이건 아닌데... 이건 내 방식이 아닌데... 실은 너무 괴로웠는데...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. 우리... 괜찮은거지? 괜찮지? 괜찮은데? 어떡하니, 공기태. 나 안괜찮은데. 누군가인거지? 쏘 Meineinf 고맙다. 대로 안다려고요. 이것들이 정말... 하... 나 아픈 사람이야. 아프다고! 너 괜찮아? 선생님, 괜찮으세요? 괜찮지? 아니... 안 괜찮은데...